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셨죠? 종일 공기가 많이 차가웠습니다. 내일까지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출발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바람결이 많이 차가워지긴 했지만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했는데요. 현재 위선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량이 많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낮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이른 시간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겠고요. 도로에 살얼음이 어는 구간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